나랑 일하기 싫어? 어떻게, 어떻게 개XX가 주인을 물어 형사의 직감 같은 건데요 박성배가 시켰죠 니가 할래 저 박성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시장님 배신 데리지 마 안 줘 형이 잘 수습할 거야 진짜 모르겠다 잘못한 건가? 아이 씨 박성배가 살인교사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얼마면 됩니까?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봐도 그냥 태풍 한번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못해 너무 휴머니즘적으로 갔다 내가 절대 이런 일 없어 앞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 씨 왜 뭐?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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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님 적강을 하면 안 돼 앞으로 나와! kir고